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이제는 점점 더 눈보다는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많아지고요. 골짜기의 물소리나 새들의 지저김이 커진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여도요. 노력의 대가나 보람은 저만큼 도망가 있고 부모 형제의 어떤 중요함보다는 사회적인 출세나 지위, 명예를 위한 이기심으로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목적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관. 내면적인 어떤 인격 가치보다는요. 걸치고 다니는 옷갑이나 타고 다니는 차량의 가격으로 인간의 가치를 판단을 해서요. 어느 날인가는 날개를 달고 달아날 권력이나 명예 앞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난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질서정연한 삶의 방법과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돈이나 권력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인간 아닌 인간의 취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소년원의 정신교육 시간에서 이뤘어요. 여러분들 지금 소원이 어디지요? 하고 물어보니까 다들 집에 가는 것이요? 하고 대답들을 해요. 여러분들 불만은 없나요? 하고 또 물었더니요. 세상이 불공평해요. 하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돈이 있고 끝발 있는 애들은 다 나가고요. 힘없는 우리들만 잡혀 있어요.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다고 해도요. 왠지 마음이 떳떳하거나 편안하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에요. 얼마 전 어느 방송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당한 법규를 지키면요. 자신이 왠지 손해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법규를 어기게 된다 하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로 할 말이 없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사람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부귀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늘의 이치와 순리는 속일 수가 없다 하는 생각에 세상에는 아무리 정당하지 않은 일과 사람들이 많은 힘을 과시한다고 하더라도요. 결코 오래가거나 튼튼하지는 않다는 생각이죠. 우리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그릇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이고요. 비록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도는 안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내일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한 분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리며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44회차 방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 대승의 진리를 닦고 관음의 대자비를 소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발언신심 굳게 세고 아희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충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일에 물 안 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계율 털 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거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며 인의 목숨 버리여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인연 구족하여 반야지혜 드러내고 보살마음 견고하여 재불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에서 여기까지 내용이 대승의 진리를 닦아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이치를 터득하겠다라고 소문을 세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관세음보살님께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대자대비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불교대학이나 각 절에서 스님분들께서 법문을 해주실 때 들었으리라라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바로 사무량심을 뜻하는 겁니다. 사무량심은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자비사의 사무량심인데요. 자아무량심이다는 것은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뜻하고요. 비무량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슬픈 일을 겪었을 때에 마음속으로든 겉으로든 좋아함이 없이 똑같이 슬퍼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고요. 그래서 희무량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기쁜 일을 겪었을 때에 똑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희무량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무량심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나눌사자, 버릴사자를 쓰는데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부리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누어서 이려 평등한 평등심을 지닌다라는 뜻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땅바닥 위에 쓰레기를 버리든 좋은 흙을 버리든 땅은 화를 내거나 기뻐하지 않지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기쁜 일이 생기든 괴로운 일이 생기든 이려 평등한 여여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지닐 때 우리는 사무량심을 갖추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로 관세음보살림이란 대자 대비한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대자 대비한 관세음보살림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중생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내용의 글인데요.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끝, 끝자, 즐거울 낙자다 표현을 해가지고 극락이라는 것은 바로 서방의 정토세계를 뜻한다라고 했어요. 서방의 정토세계다. 서쪽으로 끝없이 가다보면 그쪽에는 즐거움만 형성되는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옛 인도사회에서 저녁 시간에 서쪽의 황혼이 진 그 당시의 상황 낮에는 더운데요. 더움을 씻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그 정도 시간에 황혼이 아주 아름답게 지었을 때에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편안함을 갖게 되죠. 마음도 편안하고 그럴 때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서쪽을 보면 황혼이 붉게 물들어서 너무나 장관을 이루겠죠. 그때 서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쪽으로 저 끝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서방 정토 깨끗한 세계이고 그쪽으로는 즐거움만 있는 극락의 세계일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든 것이 극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극락세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어서 가는 극락보단 현실의 삶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현실의 삶의 평안함을 극락이다. 라고 지칭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선사께서는 극락과 지옥은 바로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고요. 내 마음이 괴로우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대목에서는 중생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하는 것은요. 그만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다짐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기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육바람일 행을 닦아 아승지검 뛰어넘고 곧곳마다 설법으로 천검 만검 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부를 뱁싸울째 하면서 쭉 나가는 것인데요.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보면 육바람일 행을 닦는다라고 했어요. 육바람일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의 실천 덕목이자 실천사항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바라미타에서 나온 바라미리라는 것은 바로 저 언덕을 뜻하는데요. 저 언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안의 언덕이에요. 열반의 언덕을 뜻하는 거죠. 우리 현실에 사는 세계를 우리는 차 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토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 언덕을 갖다 우리는 피안의 세계 도피안 피안으로 건너다 열반세계에 이르다라고 해서 도피안이다라고 하는데 그 세계를 바로 우리는 정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 정토에 이르게 하기 위한 여섯 가지 실천사항 여섯 가지를 우리가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우리는 저 정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해서 육바람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육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요. 보시바람일, 지계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그 다음에 지혜 또는 반야바람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시바람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제시가 있겠고요. 어떤 재물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제시바람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괴롭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받는 이러한 이치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것을 갖다 우리는 법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가 걱정, 근심, 번뇌로 일체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주는 행위를 우리는 바로 무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보시바람일을 제시, 법시, 무해시다 이렇게 나누는데요. 또 작게 나누어 보면 우리가 어떤 재물이나 어떤 물건을 통해서 꼭 하는 것만 보시다라고 하진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금전이 들어가지 않고요. 육신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옛날에 어떤 거지가 동양만을 하고 살았어요. 어떤 스님께서 그 거지를 보고 앞길이 깜깜하니까요. 왜 이렇게 사느냐. 이왕이면 남한테 보시를 좀 하면서 살지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거지가 하는 말이 스님, 누구는 보시하고 싶지 않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여건이 되기만 하면 더 많이 보시하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하고 스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보시라고 하는 것은 꼭 재물이나 어떤 물질로 하는 것은 아닐세. 어떠한 사람이 무거운 걸 들고 갈 때 가서 들어주는 것도 보시오. 어떤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때 환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도 보시오. 여러분들 광명지는 많이 하시지만 집안에서 여러분들 방긋방긋 웃고 계시면 온 집안이 편안해지지요. 그게 내나 광명이거든요. 광명, 환한 빛을 주는 거 아니어요. 우리 보살님들 썰렁하게 있으면 애들은 애들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 있고 거사님, 거사님대로 들어왔다가도 어떻게 돼요? 또 나갈 일 없는가? 챙겨서 또 나가게 된단 말이죠. 늦게 오든 잘못을 하든 우리 보살님 방긋방긋 웃고 있으면요. 집안이 편안해져요. 전부 문 열어놓고 나오지요. 이야기하지요. 따사로움이 돌면 집안이 편안해지고요. 어때요? 그동안 겨울에 전부 움찔히 구살하지 않았어요. 따스한 빛이나 돌고 따스한 새싹이 돌고 그러니까 다들 문 열고 바깥으로 나오죠. 집안의 기운도 따스함이 돌면은 점점점점 만만한 일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와 같이 눈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주고 표정으로 지어주고 또 어려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한없이 들어주고 또 어떠한 사람이 괴로움에 겪어있다라고 하면 따스한 물로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도 다 보신데 꼭 돈만 있어 사는 건 아니다라고 스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때 마침 스님께서 가시고 얼마 안 있다 보니까 한 노인이 어떻게 돼요?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짐을 하나 들고 오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방금 전에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얼른 뛰어가가지고 그 노인의 짐을 들어주게 되죠. 그 노인이 하도 고마워서 짐도 들어주고 자기 몸도 부축을 해서 데려다주니까 자네는 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친절합니까? 저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스님께 좋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께서 젊은 사람이 너무나 친절하고 마음 쓰는 것이 너무 고우니까 양 어렵지만 않으면 내가 하루에 밥 3시 3끼 먹여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서 나 좀 도와주지 않겠소? 하고 부탁을 해요. 그 거지는 어때요? 그러지 않아도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하고 매 끼니마다 걱정이 대선가 됐는데 그 어른이 자기네 집에 가서 밥을 먹여줄 테니까 도와주면서 살자 하니까 일단 취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밥 먹는 걱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마음이 편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고요. 또 따사로움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만인들한테 사랑을 받게 되죠. 그 주인 어른 역시 그 사람의 행위 그런 걸 보니까 어때요? 자네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근면성실한데 내가 아들이 없어서 그런데 내 수양 아들이 되어주지 않겠나 해가지고 수양 아들이 되죠. 수양 아들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양반집 교수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새로 시집 온 교수가 바로 공부를 가르치게 되고요. 결국은 그 집에 아들이 되어서 결국은 공부를 해서 벼슬을 따게 되어서 나중에 당상관까지 올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낌없이 주는 것이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지 않은 것이 없죠. 묵묵히 인내와 끈기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지게 인욕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온갖 사람다운 삶의 도리를 지키고 사가는 것이 우리가 지게 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른 마음 바른 몸 가진 바른 행으로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정진 바라밀이다 하고요. 번뇌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화나는 마음이 있으면 전부 끄집어내세요. 말끔히 씻어서 항상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마음을 다스린 것을 우리는 선정 바라밀이다 하고요. 그렇게 다스렸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음 속에는 항상 기쁜 일과 행복한 일이 생기게 되죠. 그것을 갖다 우리가 지혜 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여섯 가지 바라밀로 해서 행을 닦아 생각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불자님들 대부분 보면 다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다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좋은 이론이라도 실천행을 해라 해서 실천행을 하면 부처여 이론만 하고 생각만 하면 중생이다라고 했고요. 우리 속담에도 어떻게 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러한 것을 아승지겁 뛰어넘고 한없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뛰어넘고 곧곳마다 설법으로 바로 육바라밀의 행을 곧곳마다 보는 사람마다 설법으로 이야기를 전해서 천검만검 의심 끊고 나는 언제 행복하게 되겠냐? 나는 언제 성공하겠냐? 나는 언제 괜찮아지겠냐를 생각하기 전에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불인시아 때로 거두어 드리니까 그 의심을 하지 말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그랬어요. 마군중을 항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군중이다라고 하는 마군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타종교에서는 신앙이 같지 않으면 마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누구를 마군이다라고 하냐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기갈, 또 걱정, 근심, 번뇌, 타는 듯한 애욕, 가래 이런 것들을 전부 마군중이다, 마군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군이를 항복받고 삼보를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승 삼보를 뜻하는데요. 어때요?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부류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많죠. 시장에 가서 보면은요. 야채는 야채끼리, 그 야채 가운데서도 상추는 상추끼리, 그렇죠? 시금치는 시금치끼리, 파는 팥끼리, 양파는 양팥끼리 이렇게 움직이고요. 우리가 육육간에 가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소고기는 소고기끼리, 돼지고기는 돼지고기끼리, 생선은 생선 끼리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육바람일 행을 닦아서 아승지겁되어 넘어서 곳곳마다 그러한 행으로 설법으로 천검만검 의심을 끊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기갈, 걱정, 근심, 번뇌를 정부 항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슷한 이유니까. 나 역시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근심, 걱정을 끊으면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들이 걷고 있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그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육바람일 전행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는 법을 깨우쳐서 고통을 벗어나게 되면 삼보님과 같은 여건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바로 삼보님들과 가까이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놀 때 어때요? 친구들과 놀 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몰려다니지요.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놀려다니고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몰려다니게 되죠.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때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끼리 어느 절에 본문을 잘한다, 어느 절에 의식을 잘한다 해가지고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듯이 내가 부처와 같은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삼보 천령강차지 불법승 삼보님과 천령팔보 금강들이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삼보를 뵙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육바람을 행을 다 까승지겁 뛰어넘고 곧곳마다 설법으로 천건만검 의심긋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뵙싸울째 여기 이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요번에 중생들의 금강생 기원하는 내용은 좀 길어서요. 하고 우리 불자인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위대하고 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각자가 자기를 표현하다 떠나가는 어떤 부대에 불과하고요. 그러는 동안 이 지상은 잠시 우리들의 일터이자 휴식처가 되어넣어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큰 것, 좀 더 찬란한 것에만 의미를 두고요.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남는 것은 언제나 누추한 것뿐이고요. 그것은 아울러 외로움과 험망함을 안겨다 주기도 하죠.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 삶이란 것은요. 하찮은 일상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잔재미를 배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기도 하죠. 결국 우리네 인생은요. 생활의 수단으로 맞이 못해서 그날그날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그치기보다는요. 모든 열정과 노력에 의한 보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자신의 역량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사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